자, 이번 시간에는 지적공부에 대해서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어서 이 등록사항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지적공부라 함은 보통 8가지, 이걸 암기, 기억하라, 용어정위에서. 그래서 지적공부는 이렇게 가시적 지적공부, 그 다음에 불가시적 지적공부 이렇게 나눕니다. 가시적이란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불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산화였다는 거예요. 전산화. 그래서 이 가시적 지적공부 전산처리한 것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가시적 지적공부는 협의 대장에서 가장 좁은 대장, 이것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이 두 가지 구별, 실익은 연역적 차이밖에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토지조사사업을 1910년에 시작해가지고 끝내고 나서 1918년부터 임야조사사업하면서 만들어진 게 임야대장입니다. 그래서 대장은 가장 좁은 의미, 협의로 얘기하면 토지의 대장이고, 여기다 넓은 의미로 광의로 대장이라고 하면 공유지연명부. 공유지연명부는 토지를 두 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지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지권등록부. 이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등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구분건물이 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구분건물이 있다. 그래서 대지권등기가 돼가지고 토지건물이 일체로 취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지권등록부. 그리고 도면하면 도면. 대장, 그 다음에 도면 나눴을 때 도면하면 지적도 하고 임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과 도면의 경계,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경계점 좌표등록. 자, 경계점 좌표등록은 대장 형식이 도면이다. 양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가 가시적지적공부고 이 모든 걸 전산화시킨 것을 불가시적지적공부. 즉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죠. 이렇게 했을 때 여덟 가지 지적공부 종류는 이미 종류는 용어적이 다 공부한 거죠.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먹고 돌아간다겠죠. 토지대장지역도 임야대장, 임야도 전산화된 지역공부. 그래서 공대경,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거 세 가지만 추가하면 지적공부 여덟 가지. 여덟 가지를 우리가 지적공부라고 한다. 기억하라겠죠. 그 다음에 전산화된 거 빼고 나머지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물어볼 때 이 일곱 가지 속에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각 지적공부별로 등록사항이 12, 3가지씩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하기 어렵고 또 여러분들 교재는 595페이지에 제가 암기할 때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 떠다니는 각종의 이런 암기 비법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시험장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령껏 정리한다면 그냥 모두 다 공통적이다 하면 소재, 지번이에요. 모든 지적공부에 소재, 지번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토지를 특정하려면 소재, 지번이 확정되어야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된 어떤 한 필지의 내용이 그 다음부터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죠. 소재, 지번은 모두 공통이다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라고 했어요.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했어요. 도면 빼고. 여기 도면에만 없는 게 고유번호예요. 그래서 고장도 없다는 것은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도면에 없다 이런 얘기죠.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에 관련돼서는 요약지 594페이지 하단에 다시 설명해 놨죠. 각 필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지만 빼는 번호인데 토지를 특정하고 검색 키 역할하며 분류 색출을 용이하게 한다. 구성. 이걸 봐야 돼요. 총 19자리 수다. 고유번호 19자리로 구성되었다. 이 19자리 구성을 보면 앞에 10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8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 때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부식 즉 소재에 해당되고 뒤 8자리는 지번이 돼. 그래서 소재 지번이 앞뒤로 배열되어 있어요. 지번 8가 중에서 앞에 4자리가 본번 뒤가 부번 즉 소재 지번이 앞뒤로 배열되고 11번째 한 자리. 요 숫자 중요한 거예요. 요 대시 연결하고 딱 11번째 나오는 숫자. 이게 1이냐 2냐 했다. 1일 때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이메일 때는 이메아 대장과 이메아도가 만들어져 있다. 물론 8과 9는 폐쇄된 걸 의미하는데 그걸 중요하지 않으니까 1이냐 2냐. 이걸 잘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고유번호 19자리 구성을 물어볼 때 자유수 19자리이며 요 고유번호가 나타내는 코드화되어 있는 의미가 여기에 소재 지번과 지적공부의 종류 11번째 지적공부 종류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지목이라든가 지목이나 이런 알 수가 없습니다. 토지 면접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라 누구냐. 이 고유번호에 이런 것들은 코드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줍니다. 지목과 면접 소유자는 코드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고유번호 19자리 숫자 구성을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표지 이렇게 넓은 의미 대장이라고 했던 토지 임의와 대장. 그 다음에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광의 대장이라고 했죠. 광의 대장. 길게 대장. 네 가지를 광의 대장이라고 합니다. 짧게 장 할 때는 토지 대장 임의와 대장을 우리가 면장 할 때 면적은 짧은 거이고 협의 대장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의 대장인 토지 임의와 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까지는 소유자 인적 사항을 할 수 있어요. 소유자 표시.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 그래서 소유자. 소유자의 성명, 조소, 증명번호.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 원인과. 소유권 변동 원인. 그리고 그 일자. 변동 일자. 변동 원인은 만약에 매매다. 그러면 매매가 원인. 증여라면 증여가 원인. 변동 일자는 등기를 마치면 접수산대 효로이 생기니까 등기 접수 일자가 바로 소유권 변동 일자가 되는 겁니다. 이 소유자에 관련된 사항은 넓은 의미 대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여기 토지 임의와 대장. 가장 좁은 의미. 토지 임의와 대장. 이 두 가지. 장이라고 줄여서 합니다. 장. 여기만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면적을 항상 기억해요. 이건 딴 데 없습니다. 면적. 미터 벌써 제곱미터를 쓰죠.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 이걸 정식 명칭으로 기록해요. 정식 명칭으로.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몇월 매친날 분할. 합병. 지목병이 생겼다. 토지 이동 사유. 보통 사유라고 하는데 이동 사유를 말합니다. 세 가지 기억해 줘야 됩니다. 면적.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쓴다. 토지 이동 사유. 개별 공식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줘요. 이거는 토지 임의와 대장. 협의 대장의 고유한 것이다. 쪽 기억해 주시고요. 공유 전 명부 하면.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여기서는 소유권 지분. 소유권 지분. 물론 소유권 지분은. 공유 전 명부가 있는 게 아니라. 대지권 등록부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지권 등록부는. 지상에 구분 건물 있다겠죠. 예를 들어 아파트가 있다. 그럼 그 밑에는 땅은. 아파트 주민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소유권 지분도 나오지만. 자. 공유 전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차이점은. 공유 전 명부는. 토지를 그냥 공유하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대지권 등록부는. 지상에 구분 건물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대지권 등기를 해서. 토지 건물 1채로 출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지권 비율. 분리처분을 알 수 없는. 1채화된 비율.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입니다. 건물. 무슨 아파트인지. 건물 명칭. 그 다음에 몇 동 몇 터냐. 이걸 다른 말로. 전유분 건물 표시. 전유분의 건물 표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이건 대지권 등록부의 고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여기는. 자. 부호. 부호도. 좌표.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다음에 없습니다. 부호. 부호도 좌표.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도면. 도면 하면 항상 첫째 경계. 자. 여러분들 도면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적 도면을 줄여서. 지적 도면을 줄여서 그냥 도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도면 안에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도면과 지적도는 다른 겁니다. 도면 하면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는데 도면이라고 하면 지적 도면을 줄여서 그냥 도면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여기는 경계가 첫째. 도면 하면 첫째 경계. 그래서 토지 대장을 보고 경계를 설명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적도와 임야도. 도면. 경계란 경계점과 직선 연계선이라고 했지. 어디 도면 외에 있다. 경계. 그리고 이제 색인도. 색인도는 지적도 임야도의 좌측 상단의 십자가로 표시된 것. 도면의 연결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면의 외곽 테두리선. 도각선. 그리고 도각선 수치. 도각선 수치라고 하면 도면 전체의 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타. 지적 기준점 및 건축물의 위치. 여기 지적 기준점. 건축물. 건축물의 위치. 위치.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건물의 명칭은 대출권 등록부. 건물 위치는 도면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면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물론 도면에도 지목은 등록하는데. 지목을 약식. 부어로 써. 즉 한 글자씩 다 쓰는 것이라서. 이렇게 토지임야 대장인 정식명도 쓰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자 우선 지적공부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시역시역공부가 7가지. 불가시역시역공부가 1가지. 이걸 전선화시킨 거다. 등록상을 물어볼 때. 우선 소재지번호는 다 공통이더라. 그 다음에 고유번호는 도면뼈고 다 있다. 고장도 없다겠죠. 고유번호와 장번호. 장번호는 도면에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자 인적상은 대장의 넓음이 대장. 즉 토지임야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 소유자 성명. 증비번호 주소.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원인과 날짜.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토지임야 대장. 협의 대장이라고 하죠. 면적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쓴다. 토지동사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공유지연명부는 소유권 지분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비율과 건물의 명칭과 전유부분 검은 표시 기억해 줍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부호부호도 좌표. 이게 고유한 겁니다. 도면하면 첫째가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색인도, 도학선과 그 수치, 지적기윤점 및 건축물 위치 등 이런 것들을 등록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등록상을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나서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요즘 나오는 유형이 만약 도면, 지적도의 면적을 연결한다든가 공유지연명부인데 대지권비율을 연결한다든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여기다가 지목을 연결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등록상이 아닌 것을 연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9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면 여기서 지적도 중에서 일반지역의 지적도가 있고 즉 축척분과 천단이 넘어간 일반지역의 지적도가 있고 이 지적도는 일반지역,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지역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으로 나눴을 때 이건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한 지역이죠. 일반지역과 달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지역의 지적도의 특색이 세 가지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첫째, 도면의 제명, 제목 다음에 괄호 열고 좌표라고 썼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의 지적도다. 즉 임야동이 아니라 지적도입니다. 여기에 괄호 열고 좌표라고 썼고 두 번째, 경계점 간 거리를, 경계점 간이 거리를 모두 표시합니다. 어디까지? 소수 둘째 자리, 즉 센티미터 자리까지. 여기서 거리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모두 표시합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지역의 지적도는 축척도 원칙이 500분인데다가 경계점 간 거리, 즉 도면에서 이렇게 지적도에서 어느 지역의 지적도다 써놓고 제명 다음에 괄호 열고 여기다 좌표 이런 말이 꼭 들어갔다는 거예요. 축척 500분의 이렇게 써놓고 이 안에 토지 경계가 있으면 만약 10번지택 써놓고 면적, 지목이죠.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이 거리가 얼마냐 거리를 계산할 때 만약 50m 37cm다. 그럼 50.37 이런 식으로 경계점 간의 거리를 전부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각선, 이 도각선이 바깥 테두선을 도각선이라고 하죠? 이 도각선 지적도는 가로 40 세로 30cm 규호로 만듭니다. 우측 하단, 오른쪽 하단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다라고 써요. 그래서 도각선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라고 써주라. 측량할 수 없다. 즉 경계점 좌표 등록 작성 지역은 도면을 가지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 좌표 값을 가지고 측량하기 때문에 1대 1로 대응되는 점인 좌표 값. 도면 이거 가지고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일반 지적도 이면도 작성지원 도면에 측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 작성지 지역의 지적도 특색 3가지를 기억합니다. 도면 제명, 제목 다음에 가로열고 좌표라고 썼다. 어디에? 뒤에다. 앞이 아니라 뒤에다가. 그리고 여기다 수치가 아니라 좌표. 그 다음에 경계점 간 거리를 전부 다 이렇게 써놔야죠. 깨알 같은 글씨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소수 둘째째, 즉 cm 단위까지. 57.37으로 하면 50m 37cm 이런 얘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도각선의 우측 하다, 오른쪽 밑에 이 도면까지 측량하지 말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지적도의 특색.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지역의 지적도의 특색. 자,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596페이지 보시면 지적공부 보존 관리 등에 관해서 자, 가시적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해당 지적소구에 영구 보존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관할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반출이 허용됩니다. 즉,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비상시이기 때문에 반출하는 것이고 자, 평상시라면 관할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반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지적공부를 공개, 즉 등본청구나 열람청구나 도면을 복사한다든가 이러한 공개를 청구하려면 해당 지적소관청에 청구해야 됩니다. 해당이라는 용어를 꼭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전사화된 지적공부, 즉 불가시적지적공부는 시, 도지사, 시장군수청장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정부 관리책에 영구 보존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복제를 할 수 있는데 복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복제합니다. 전사화된 지적공부 복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정보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전사화된 지적공부를 공개 청구할 때는 해당이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사화되어 있으니까 아무데나 즉 특별자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또는 읍면장, 읍면동장도 된다는 것 자, 이렇게 불가시적, 전사화된 지적공부는 해당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읍면동장도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수수료 문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부 24에 들어가면 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이건 직접 찾아갔을 때는 종이값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전산자료 이용 절차 지적전산자료 이용 절차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사된 지적자료를 이용할 때는 두 가지 측면, 즉 헌법상 두 가지 법이 충돌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최대한 정보를 이용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생활보호, 즉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보호 차원에서는 일정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과거에 심사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라 하다가 지금 이용의 편을 위해서 승인 단계를 폐지했습니다. 심사만 거치게 되겠어요. 그래서 심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심사를 거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그 소속기관장, 지방자재단장의 장이 이용할 경우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 왜? 공익적 차원에서 이용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청하되 신청할 때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범위별로 신청기관이 차등이 있다는 것, 즉 전국 단위 자료는 국장, 시도지사, 소관청 다 됩니다. 시, 도 단위인 시도지사, 소관청, 시, 군, 구 단위인 소관청 이렇게 차등 있게 규정돼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용료 이용할 때 전국 단위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부처일 때는 수입 인치라는 용어를 쓰고 지방자재단체는 증치라는 편을 쓴다는 거 이것도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권이나 사생활 무엇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토지나 자기 상속받은 토지, 그리고 개인정보를 뺀 거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이런 제한이 없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정보전담관리구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첫째 누가 운영하냐?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 세금을 부과하나 부동산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 4가지 즉 지적정보전담관리구에 설치, 운영할 때 여기에 수록하는 자료 주가 공부다, 주민등록, 가족관계, 공시지가, 부동산등기 4가지 자료를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자료, 부동산 등기전산자료, 공시가전산자료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지적정보전담관리구에 수록되는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 597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들은 지적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간단간단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지적공부에서는 종료 등록상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는데 부동산 종합공부가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출제가 많이 안 돼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는 첫째 설치 운영을 누가 하냐?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정부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관리 운영 주체는 소관청이야. 장관이 아니고 소관청이다. 그래서 항상 지적문제는 이렇게 권한자,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서 시, 도지사 승인 절차가 일부 있긴 했지만 이게 소관청 이렇게 라인이 됐죠. 그래서 이게 장관이 하는 일인지 소관청이 하는 건지 시, 도지사 승인 절차가 가미되는 것인지 이 절차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주체를. 이걸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가 소관청이 설치 운영한다. 그리고 복제도, 멸실, 훼손 시에 대비해서 복제도 소관청이 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네 가지.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그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부동산 가격에 관련된 이런 정보 네 가지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이게 바로 용어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상,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상,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상, 부동산 가격에 관한 상, 그리고 시행령에 관한 부동산 권리,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권리에 관한 상도 여기에 수록돼 있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됐을 때 고치는 걸 우리가 정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규정을 주인용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하거나 또는 직권정정사항에 관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원본과 불일치하는 등록사항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한테 내용을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직권을 고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등록사항 만약에 소유권에 관한 상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등기소죠. 그래서 이런 사법소의 등기소에 연락해서 정정을 요청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과 증명서 발급 그래서 여러분 정정, 정정이라는 말과 열람 증명서 발급은 구별해야 됩니다. 정정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작성권자. 즉 부동산 종합공부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겠다고 했죠?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소유자가 신청하더라도 정정신청은 소관청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그 종합공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류는 세 가지. 토지 관련, 토지건축물, 토지와 집합공부 세 가지 증명서 종류가 있으며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소관청에 신청하거나 또는 읍면동장도 됩니다. 위에서 방금 얘기했던 정정신청은 소관청에만 되지만 증명서 발급은 소관청도 되고 또는 전소화됐으니까 읍면동장도 된다. 이렇게 차등이 있다는 것이 이걸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 복구와 관련해서 복구라는 것은 지적공부가 멸실 등으로 없어졌다. 그래서 그걸 다시 만들어 놓게 되죠. 이걸 복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구에서는 복구 절차 순서와 복구할 자료를 좀 정리해 줘야 되는데 복구에 관련된 기본 개념은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 훼손됐을 때 지체없이 복구한다는 이 지체없이라는 단어를 주의하셔야 되겠고 물론 전소화된 경우는 시의 도지사가 하지만 전소화 안 된 일반 지적공부는 소관청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복구 자료에 대해서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이냐 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나눠서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권리관계임으로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유자가 아닌 토지 표시와 관련된 복구 자료는 종류가 지적공부 등본이거나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소관청이 작성하나 발행한 증명서 그 다음에 복제된 지적공부거나 법원 판결서 등 다 됩니다. 다만 관공서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다른 관공서 아닌 기관에서 가지고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만든 자료 같은 것은 복구 자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딱 자료가 제한됐다는 사실 등기부가 기준이지만 부동산 등기는 100% 토지는 등기된 게 아니죠. 미등기 토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 안 된 토지라면 등기부가 없다 이거죠. 이럴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판결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된 부동산이면 등기부가 기준이며 등기 안 된 부동산이라면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복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구 절차 순서 관련해서는 자 여러분들 598페이지 보시면 제일 먼저 복구할 때 복구 자료가 있는지를 찾아봐라. 있다면 그 자료 근거를 삼으면 되겠죠. 그래서 대장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가 있으면 이걸 근거로 해야 됩니다. 이걸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대장을 복구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도면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가 있었다. 그럼 이걸 복구 자료 들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도면을 복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구 자료 조사서나 복구 자료들을 작성하고 만약에 이런 근거 자료가 전혀 없다. 그러면 맨땅에 헤딩하기 즉 측량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따 측량을 우리가 복구 측량이라고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복구 측량을 해서 이걸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해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받아야 돼요. 즉 게시해서 소유자들로부터 불만 있거나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에서 이걸 조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의신청 문제를 다 해결하면 지체 없이 복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구 과정에서 복구 측량은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복구할 근거 자체가 없거나 오차가 커서 이용할 수 없을 때 측량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걸 게시 및 이의신청을 받고 나중에 복구하는 거지 복구 후 이걸 게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복구 순서를 정리해 줬습니다. 그 다음 기타 지상경계점 등록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어상 경계점 조합부 등록부가 주의하라고 구별을 하겠죠. 이건 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작성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 등록사항이 소재지번이나 경계점 좌표,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사진 파일, 공부사항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종류나 위치 설명도 이런 것들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되는데 이게 조문에 들어가면서 한번 출제했었으니까 중에서 나온 자료는 아니고 지적소관청이 작성한다. 그리고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는 만들도록 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적공부와 관련된 내용을 다 정리해 드렸고요. 기출 지문 정리 2,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출 지문은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들을 가급적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서 최대한 많이 실어놨으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토지 대장과 임의하 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등기 접수번호. 여기서 토지 임의하 대장은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가 나오는데 소유권 변동 일자는 등기 접수 일자라겠죠. 그런데 접수번호는 등기부 중에서 값구나 얼구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표지해보에도 안 들어가죠. 그러면 대장에는 더더군다나 안 들어가죠. 접수번호. 그다음에 일필지 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등이 등록된 것. 지목과 면적의 핵심은 면적이에요. 왜냐하면 면적은 지목은 대장에는 정식 명칭, 도면은 약식으로 쓴다겠죠. 그러니까 다 들어가지만 면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시에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협의 대장인 토지 대장과 임의하 대장밖에 없습니다. 3번 보세요. 지역공부 등산이 연결 오른 걸 찾아라 했는데 토지 대장 작년에 나왔던 거죠. 임의하 대장, 공유전 명부, 대직권 등급 이 네 가지. 여기 다 공통적으로 작용된 건 뭐라고 해요. 네 가지 소유자 표시와 소유자 변동,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 이건 다 공통이라고 했죠. 광의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토지 대장과 임의하 대장 등등 소유자가 변경된다는 부동산 등기 원인을 정량 기준으로 된다. 이것은 완전히 표현이 바뀐 겁니다. 대장과 이원적 공시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원적 공시방법이라는 것은 소관청에 가면 대장이 있다. 지적공부 중의 대장. 대장의 어떤 토지의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 그다음에 권리관계인 소유자 관한 사항을 선. 먼저 등록한다. 먼저 선. 등록. 그리고 사법부 소속의 등기 소속에 가면 여기 등기가 있다. 그리고 등기부도 표지에 비해는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 그다음에 갚고 날고에는 권리관계가 등계된다. 선. 등록. 후. 등기. 먼저 신규 등록 통해서 토지 대장을 만들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등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동일한 객체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항목이라면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불일치할 때 사실관계는 대장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와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 소유자가 소유권이 소유자 일치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바뀐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 B로 바뀌었죠. 그럼 대장소관청의 지첩시 통제에서 소유자를 변경 등록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상은 이 대장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불일치하면 이 대장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등기부. 이쪽을 바꿔줘요. 이쪽을 바꿔서 일치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번 지문처럼 대장과 대장의 등록된 소유자 변경. 대장. 여기 대장이죠. 여기 소유자 변경이라는 기준이 등기부. 여기 기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쪽으로 바꿨다 했죠. 그래서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된 날은 등기부의 원인 1을 정리한 기준. 자, 원인 1자. 여기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거꾸로 대장을 정리하는 거지.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정리한 것도 아니거니와. 자, 소유자 변경된 날은 등기법 6조 2항에 가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소요료가 생기니까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 1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등기 원인 1자는 계약 1자를 말합니다. 계약을 말하고 계약 1자가 원인 1자가 되는 거예요. 계약 1자가 원인 1자. 그래서 등기 원인 1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5번 문제 보세요. 지문. 공유지원 명부와 대지권 등록의 공통 행사로 모두 공통. 자, 여기 공유지원 명부, 대지권 등록 부차. 첫째, 소유지원 명부 모두 공통. 고유번호는 여기까지 다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소유자 인적상에 관련된 거, 소유권 변경된 날짜가 다 들어갔죠. 그다음에 소유권 지분까지는 다 들어갔죠. 여기까지. 이건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으니까 그건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 5번은 소유자 변경된 날과 원인, 소재, 고유번호, 지분까지는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다음 6번 보세요. 토지대에 등록한 토지 고유번호는 행정, 무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해서 전체를 없애요. 이 고유번호의 연합적인 구성 중에 소재와 지번, 지적공부 종류는 알 수 있지만 지목과 면적과 소유자는 코드화되어 있지 않다겠죠. 15일 때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7번, 지적공부와 등록상 연결한 거 틀린 것. 이런 유형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겠죠. 경계점 좌표 등록표 색인도. 경계점 좌표 등록표 색인도가 나올 수 없죠. 색인도는 어디에 있어요? 도면에 있는 거니까. 전혀 다른 거 연결해 놨죠.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표 건축물 구조 위치. 건축물 구조 위치는 이곳은 어디 도면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지적 도면의 일람도. 일람도가 아니고 색인도로 하겠죠. 일람도는 전체의 도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존 도면을 10분에 줄여서 붙여 놓고 일람도로 갑니다. 지적도 이미 도면에는 색인도. 즉, 도각선은 이렇게. 도각선 있으면 좌측 상단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도면 연결 순서. 3, 4, 5, 6, 7, 6, 3, 3ß. 이 현재 도면이 4번 도면이다. 이쪽을 보라 하면 7번. 여긴 6번. 우위는 3번. 여긴 7번을 찾아가라. 이렇게 도면이 연결 순서를 나타났으면 이걸 색인도로 하죠. 색인도. 그다음에 공유지원 명보. 전유분지원. 이런 것들 정리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경계점 좌표 등록법을 갖추어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 제명 앞에 제명 뒤에 좌표라고 쓰라고 했죠. 제명 뒤에 좌표라고. 그 다음에 역시 9번도 경계점 좌표 등록법을 갖추어 두는 지역의 지적도. 지적도의 특색이에요.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라고 적으라고 했죠. 현행 법령상 지적도의 특색 해당을 모두 골라. 이것은 이제 축척은 지적도의 특색 1과에 쓴다고 했죠. 그 중에 나열된 걸 찾는 겁니다. 박스 안에서. 그래서 현재 축척은 가장 큰 게 500분의 1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600분을 써놓고 5,6,33,000을 썬 다음에 2번씩 줄이면 돼요. 1,000분의 1, 600, 1,200, 한 번 더 2,400분의 1, 3,000, 6,000분의 1, 이렇게. 전체 7가지 축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적도에서는 다 쓰는 거예요. 지적도. 다 쓰되 일반적인 1,200분의 1이며 경계점 좌표 등록법 작성 지역의 지적도 축척은 500분의 1입니다. 임야도는 이 두 가지밖에 안 씁니다. 3,000에서 6,000분의 1이고 임야도 그 중에서 6,000분의 1이 일반적이라고 했죠. 500, 600, 3,000, 1,000분의 1,200, 2,400, 3,000, 6,000, 총 7가지만 쓰는 건데 박스 안에 주어진 것 중에서 지적도 축척에 해당을 모두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2,000분의 1은 없죠. 나머지를 다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1번 보세요. 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제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적 공부 등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느냐 할 때 지적 소관청이 지척 시혈하겠죠.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는 신청권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틀린 겁니다. 12번 보세요. 지적 공부 복구 및 복구 절차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 중에서 지적 공부 등본이나 개별 공시가 자료, 측량 신청서 및 준비도, 법원 확정 판결 정본, 사본은 지적 공부 복구 자료이다 했는데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중에 지적 공부 등본 들어가지만 개별 공시가 자료나 측량 신청서 및 준비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구 자료가 아닌 걸 살짝 껴놓은 문제였고요. 13번 지문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면적은 지적 측량 결정한다. 합병은 절대 측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14번 지적 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 종류 등록과에 관리하는 장보가 뭐냐.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표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15번 지역 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때 장관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관할 시도자 대도시장 승인을 받은 경우. 이건 가시적 지역 공부 반출 문제라고 했죠. 그 다음에 16번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 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록상의 잘못을 발견하면 지적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정정은 고치는 건데 누가 고치느냐. 작성권자.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 작성권자는 누구냐. 지적 소관청이죠. 그리고 읍면동장은 작성권자 아니니까 읍면동장한테는 정정 신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지문과 구별하면 되죠.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열람이나 증명서는 작성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도 열람이나 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정신청은 소관청 신청해야 되고 또 직권정정상의는 직권하겠지만 그래서 읍면동장한테는 정정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18번은 한 번 이렇게 이식 후에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그 당시 좀 어렵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서고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도 이걸 암겨놓은 게 아닙니다. 자 지적서고는 지적사물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 붙어서 설치하되 창문과 출입문을 이중으로 만들고 안쪽문 반드시 철재로는 그냥 바깥쪽을 철재로 하고 안쪽문은 곤충주의 등이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바깥쪽은 철재로 안쪽을 철망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 이걸 서로 바꿔서 한 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문제로서는 조금 격이 떨어지는 내용에서 암겨란 얘기가 아니고 참고로만 봐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 지문들을 봤고요. 이제 토지 이동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하기로 하겠습니다.